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여수와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수와 1장 7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지속할 수 있는 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2023년을 돌아보면 감사할 제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와 경제 불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본당을 헌당하게 하셨고 또 헌당 이후에 237 성교회 초석을 놓을 237 장로를 세우면서 237 성교회 원년으로 한 해를 인도받아 왔습니다 비록 실제 내가 해외 캠프나 또 성교 속으로 인도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237 성교에 대해서 보고 듣고 접하고 소통하고 나름대로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품을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과연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과연 있었을까요 제 기억 속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교의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적으로는 많은 응답과 축복돌이 쏟아졌는데 그 속에서 내 개인은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은 어떤 은혜와 응답 속에 있었습니까 찬송과 제목처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분명히 은혜와 응답받은 것 같은데 막상 꼽아보라고 하니까 딱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당장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올 한해를 돌아보면서 묵상과 정리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앞만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전력질주하면서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환경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지금까지 막 달려온 거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보고 지금까지 붙잡고 인도 받아온 언약과 말씀의 흐름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응답들을 찾아보고 살펴보면 분명히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묵상과 정리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삶과 현장에 감사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래서 2023년 마지막 시간표까지 지속적인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위로부터 임하는 힘입니다 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힘과 나머지 하나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힘에 영향을 받고 자지우지 됩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라는 것은 주로 사람이 가진 힘이죠 환경의 힘 이러한 힘들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흔들리고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힘입니다 육의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힘이에요 보이지 않는 힘의 특징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위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배경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진 힘 성경은 처음부터 이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힘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단 이 근원적인 힘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에덴의 생명과 축복이죠 그러나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이 힘을 빼앗기고 놓쳐버렸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따르고 따랐으니 무슨 말입니까 위로부터 주어진 힘을 놓쳐버리니까 결국 세상을 따라가야 됩니다 문제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에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 모든 힘을 다 주셨는데 이 위로부터 이 많은 힘을 놓쳐버리니까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고 불신자에 끌려다니고 문제에 끌려다니고 그래서 성경의 약속이 뭡니까 4경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어서 5절에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제자들은 굉장히 조급하고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죠 또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위협 속에서 게다가 예수님은 곧 승천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자신들의 처지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 불안하고 조급한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달도 아닙니다 몇 날이 못되어서 그 몇 날을 못 기다리는 거죠 몇 년 그러면 기다리기 힘들 텐데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약속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제자들은 4등의 1장 6절에 보니까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 도대체 우리가 이 로마에서 해방받고 유대인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언제쯤 이 문제와 이 고통과 이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죠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고 남편 때문에 경제 때문에 너무 힘들는데 이거 도대체 언제 해결되냐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제자들의 관점이 어디 있죠 지금 현실, 지금 문제, 지금 어려움 지금 내가 안 되는 거 여기에 꽉 잡혀있는 거예요 주로 대부분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현실에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근원적인 약속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죠 4등의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뭘 받고요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을 받으면 뭐가 됩니까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지금은 약해 보이고 지금은 부족해 보이고 지금은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런 너를 증인으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워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지금 우리 예원의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고문 보세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받는다 그 말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로부터 임하는 참된 힘을 약속하셨습니다 보금은 초월입니다 보금은 그 어떤 것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나는 초월할 수 없어요 나는 저 사람을 초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그 소리에 늘 상처받고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 한계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보금은 보금은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보금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뭡니까 나도 우리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활의 영생체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내가 좀 잘 산다 못 산다 지금 내가 몸이 좀 안 좋다 어렵다 힘들다 가난하다 그거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진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육신의 장막입니다 그건 껍데기예요 그런데 그 껍데기 붙잡고 되니 안 되니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과 부활의 참소망 가진 자 그 어떤 현실의 문제도 그 어떤 세상의 문제에도 매이거나 묶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의 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보금을 위해서 순교하고 피를 흘릴 이유였다니까요 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초월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전능자가 주시는 절대적인 힘 위로부터 임하는 힘입니다 그게 바로 4등견 1장 8절이죠 이 4등견 1장 8절 속에는 세 가지 힘이 들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죠? 보좌의 능력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거니까 보좌의 능력 그러면 권능을 받고 이건 뭐죠? 시공간 초월 여러분이 권능 받으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뭐죠? 2, 3, 7의 빛 이 세 가지 힘이 4등견 1장 8절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라는 겁니다 이 힘을 날마다 누리는 증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근원적인 힘을 누리는 자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제자들 초대교회 제자들 이 120명은 대부분 연약한 자였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여자들이었고 거지들이었고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쫓겨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박탈당한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사마리아 나중에는요 저 마게도니아와 로마까지 어떻게 시대를 움직이고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들이 가진 비밀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힘 위로부터 임하는 근원적인 힘을 누렸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근원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뭔가 단기간에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런 비법 같은 힘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대의 지도자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쳐다보고 있는 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난한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요수아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고 힘겹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은 평생 모세 따라다닌 것밖에 없는데 그 모세가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자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일곱 족속 서른 한 왕이 버티고 있는 어마어마한 가난한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됩니다 요수아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요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이제 23년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4년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역자들과 중직자들에게 24년도에 따른 새로운 직분과 사역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죠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요수아처럼 그러나 요우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고 요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수아 1장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왜 자꾸 강하고 담대하라고 할까요 그만큼 반대로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지금 현실과 상황과 이런 말 저런 말 세상과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에 울으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고 교회는 원래 소리가 많습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그런 소리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면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다 놓쳐버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죠 강단의 소리를 들어야죠 근데 하나님의 소리 강단의 소리는 별로 크게 기울이지 않고 그 사람이 하는 말 이렇더라 저렇더라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특히 요즘 같은 이 시간표에는요 그런 말에 귀를 조금 세우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말에 치우치지 말고 뭐하라고요 모세를 통해 준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나가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뭐한다고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자루나 오루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언약 붙잡고 모세를 통해서 네가 보지 않았냐 모세를 통해 준 그 언약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소와에게는 그 어떤 사람의 말과 세상의 방법 그리고 나름대로 모세 밑에서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운 노하우와 비법이 물론 약간의 참고는 될 수 있겠지만 근원적인 힘과 능력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요소와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언약만이 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근원적인 힘을 날마다 공급받으면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왜 처음에는 다들 열심히 시작하다가 끝날 쯤 되면 왜 다 힘 빠지죠? 왜 뒤로 물러서죠? 지속을 못하는 거예요 지속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매일 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 그 시간이 뭡니까? 바로 내 안에 성삼이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세 가지 시간표를 24 붙잡고 집중하면서 누리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가 끝나는 마지막 시간표까지 처음같이 늘 한결같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예언의 가요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언의 가요들은